오늘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시 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오늘은 크래프턴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크래프턴 같은 경우는 우선 내년 예상되는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2조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는 등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된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신흥국 인도 시장이라든지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남미 시장에서 매출 순위가 굉장히 크게 올라오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장기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IP, 배틀그라운드 IP가 계속해서 확장성을 나타내면서 내년에 신작 출시까지 연결되는 동안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진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어떤 게임 종목들, 국내 게임업체 같은 경우는 NFT 관련된 변동성을 굉장히 높게 보여줬는데요. 기존의 어떤 게임 개발과 글로벌 서비스라는 펀더미털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가장 근접하게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기업이 크래프튼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공환대부터는 관심을 가지시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또한 추가적으로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이 발표가 된다면 주가의 상승폭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크래프튼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7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흐름은 어떨 것을 보시나요? 우선 전일 미국 시장이 수장한 가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블랙프라이데이의 본격적인 소비 시즌에 접어지게 됐는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정도 영향을 볼 수도 있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이제는 테마성 중소형주 쪽보다는 일부 호재가 있는 대형주라든지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동안 조금 소외를 받았었던 계약 바이오 섹터에서 조금 신고가 패턴이 나오는 종목을 유의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펀더멘터리 튼튼한 그리고 내년 실적 성장에 기대되는 종목들로 압축하시면서 시장을 마무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쪽에서는 펀더멘터리 튼튼한 종목을 위주로 주목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